농연입니다. 제가 2월달부터 이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지상부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 결과물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일단 제일 많이 들리는 거 자꾸 시든다 아시도 안 따는데 시든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농가를 다니면서 이 pH라는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농가 같은 케이스는 외도피 잎이 자꾸 붙는다 아따 막 전잎이 너무 빨리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봤단 말이에요 가가 재니까 당연히 pH가 3,4대가 나오더라고요 3,4대가 잎이 지금 계속 붙잖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농가도 똑같은 케이스가 아따 배로 자꾸 시들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 군데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본 지금 음지와 양지가 또 달라 지금 여기는 양지인데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pH 7 나온데도 그런데 음지는 pH 2가 나와 pH 2가 나오니까 못 견디는 거지 이게 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하우스 사이에 한번 재봤어 하우스 사이에 이게 지금 하우스 사이야 pH 2가 나와 하우스 사이에 pH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이 뭡니까 거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pH가 떨어지냐 이거지 이 농가도 똑같아 지금 안에 들어갔을 때 순이, 곁순이 적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좀 딴 논인가 보다 여기 맞다 맞다 곁순이 적어가지고 이제 제가 pH를 계속 체크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pH가 아 밖에 2가 나온다는 거지 조금씩 지상부가 문제가 있는 농가에 가서 자꾸 체크했을 때 이런 pH 문제가 겹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도 똑같고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다 pH가 안 맞아 이런 뿌리는 나오긴 나오더라만 자 여튼 이런 데는 까야 돼 까가지고 자꾸 물을 날려야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하우스 중간에 참외가 생겼던 데는 그래도 pH가 4, 5점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앞에 골적으로 골적으로 여기 pH가 지금 낮다는 거지 와 이게 뭘 의미해요? 골물을 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요 근본 물 자체의 pH가 낮아졌다는 거지 지금 제가 지하수를 체크해봤는데 3, 4, 5점대가 나오고 있어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결국은 겨울에 안는 이 비들이 산성비라는 얘기였지 이게 지하수의 pH를 낮췄다는 거지 근본 물이 끼이는 농가는 확실히 순이 덜 나와 인정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확 시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시든을 체크해보면 pH가 낮다는 거지 지금 다양한 업체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중인데 배달표 pH가 낮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한 분들도 계시는데 pH가 낮으면 문제가 되죠 왜? pH를 중성을 기점으로 산성이 됐을 때 못 먹는 게 있을 끼고 그리고 알카리가 됐을 때 못 먹는 게 있을 끼고 이런 못 먹는 양분에서 겹뿌리 세근 이런 뿌리에 또 문제가 오는 거지 뿌리에서 덜 먹으니까 지상부가 또 겹가지가 덜 나온다든지 아니면 쉽게 이제 꽃 손자손의 꽃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덜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꽃가루가 덜 나온다든지 이런 2차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안정이 될까요? pH가 낮으니까 근본 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pH는 근본적으로 공기랑 만나면서 다시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햇빛이 좋고 한기를 잘하면 안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또 이번 주는 하늘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누적이에요 누적 이런 누적 속에서 제가 뾰족하게 답을 못 드리겠어요 답을 하여튼 지금 계속 pH 문제가 와요 pH 누구든 좋아요 이걸 뾰족한 답을 좀 찾아봐봐요 지금 이게 만약에 더 많은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pH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지하수 pH가 3,4가 나와 이걸 뭐 더 말을 하겠습니까?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질이 있어야지 이 pH가 안정이 된다는 건데 아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좀 많이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참 어려운 얘기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에요 진짜 골물 주고 나서 pH가 더 떨어졌는데 뭐 물론 이게 모든 농가에서 똑같은 결과물은 아니야 pH 2,3이 나온다고 해서 뭐 다 나쁘진 않아 좋은 집은 여전히 좋아 근데 확실히 이게 열매가 많이 달리거나 아니면은 열매 품질에서는 문제가 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맛이 올라와 주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좀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미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과 많은 토론과 그런 결과물들이 좀 더 나타나길 바래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농가들 생각보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디 부디 답을 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즈 가사 ruined 다 이즈 가사